제 30일에 김두혁의 생일파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워워! 생일! 생일!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은 12월 7일이에요 하지만 이 영상이 올라갈 때 12월 17일 김두혁 생일인가? 저희가 베스트 프렌드 아닙니까? 그냥 넘어갈 수 없단 말이야 김두혁 생일을 좀 특별하게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욕심부리면 돼져버림과 시즌2가 왔습니다 와 그래서 제가 지금 조수로 참여하고 있죠 조수로? 조수! 이번 시즌2에는 참가비가 없음 오와우! 생일하면 뭐니 뭐니 해도 뭡니까? 생일빵 뭐라고요? 생일빵! 맞습니다 무장 참 맞는 거구만 최종 선물은 바로 현금 200만원입니다 고! 내가 성공을 해 정말 진짜 리얼 주는 걸로 약속합시다 선수하겠습니다 선! 선! 저희 강제로 오지 않은 생일 선물을 무조건 줄 것을 선수합니다 선수하시겠습니까? 왜..왜 그럴 수 있죠 가자! 자 그럼 오늘 참여하시겠습니까? 와! 택배급인데? 아 이 양반이 이거 진정해 자 그럼 지금 바로 생일날에 욕심부리면 돼져버리는 욕망의 항아리 컨텐츠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욕심부리면 돼져버리는 욕망의 항아리 게임 시작 끄흠! 아이고 말 그대로 생일 플러스 빵이에요 이 빵으로 더 마시면 생일빵이 되는 거야 야 때리고 싶은 사람들이잖아 먼저 게임을 홀짝 들어보셨나요? 홀짝 들어봤지? 이렇게 해서 홀짝 들어가는 거 있잖아 우리는 이 생일빵을 골라주세요 상큼레몬 마들란 생일빵이요? 맞습니다 금사님 조건이 있습니다 빵을 다 드셔야 됩니다 음식으로 장난치면 안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예 금사님 상큼레몬 마들란 생일빵 가도록 하겠습니다 거짓말 거짓말 한 번만 가보면 안 될까요? 진짜 넣았다 봐봐 뭐 어쩌라고 자 기분이다 나 포켓몬스터 안 좋아해 원피스 이런 거 갖고와 죽어버린 피카츄의 마음을 담아서 생일빵을 때려주세요 우우, 잠깐만 타입 아니 빵으로 때려야지 지금 이 빵 만들고 그냥 그게 생일빵입니다 우리 나와 축하한다 자, 생일 축하합니다. 편하게 식사하시면서 지내십니다. 자, 본격적인 게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받읍시다. 왜냐하면 오늘도 생일이에요. 마음껏 금쪼기를 하세요. 낙세기 한 대만 더 때리고 싶다. 갈게요. 1단계. 볼짝. 소리 들려주십니까? 착각착착. 자자자자자. 저는 3개 같습니다. 1단계는? 볼타. 여기서 끝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생일빵 한 대 더 많고? 다시 하겠습니다. 야, 축하한다. 저번 시즌1에서는 우리 강진욱, 김도영 두 명을 위한 선물들이 있었죠. 하지만 시즌2는 오롯이 김도영을 위한 선물로 특화되고 있습니다. 고기 양말 그런 거 아니죠? 배탕 안 합니다. 다 잊어주세요. 홀짝. 굳건하게 홀 한 번 또 가겠습니다. 결과를요? 홀짝 홀. 뽀짝 아기 나왔습니다. 이렇게 생일빵 한 대 더 많으시겠습니까? 네, 네. 빨리 때려주세요. 저 보름달이요. 어, 보름달이요. 어, 끼나요? 찾고 있을게요. 둘 다 생일 축하해! 자, 맛보세요. 이건 어때요? 난 단 거 싫어하는데 생크림이 다 넣어. 단 거 싫어하세요? 어떡하죠? 이번 선물들이 다 저... 둘 다 안 한 선물들인데. 생일빵 맞았으니까 다시 한 번 가겠습니다. 홀짝! 아까 홀 두 번 실패했잖아요. 똥꼬집으로 홀 또 가겠습니다. 결과는요? 홀짝 날아. 우와! 정확하게 홀이 나왔습니다. 그럼 선물을 준비해야겠죠. 잠시 후. 이거는 구하기도 힘들었습니다. 고기 양말은 이제 잊어버리세요. 고기 양말이 아닌 샌들 양말입니다. 우와! 페디큐어라나? 그것까지 되어 있습니다. 1단계에서 끝나기 쉽니까? 1단계에서 끝나기 쉽니까? 2단계 가면 이 고풍격 샌들 양말은 사라집니다. 필요 없습니다. 홀짝! 확실합니까? 네. 맞습니다. 홀짝! 축하드립니다. 2단계를 통과하셨습니다. 뿐만 아쉽게도 샌들 양말은 사라집니다. 쓰레기통에 버려주세요. 제발요. 아까 시즌1에서 고기 양말이 별로 나오셨죠. 또 마음에 안 드시는 게 있나요? 니들이 마음에 안 되지. 니네가 여기서 당장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 상품이 뭐였죠? 나가요? 잠깐 있어봐. 알겠어요. 바로! 물기 필통입니다. 한 번 더 갑시다. 이거는 리액션 할 가치가 없어. 이게 아니고? 홀짝! 한 번 더 짝! 가겠습니다. 대박인데 선택은? 쉽게도 홀이 나왔습니다. 쉽게도 3단계에 실패하셨는데요. 홀짝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게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2단계 바로 넘어가도 됩니까? 홀짝 벌써 재미가 없어져 버렸어요. 알겠어요. 그럼 지금 바로 2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그거 아시죠? 어디 뭐 놀이공원 같으냐 가면은 행운의 연못. 손 들면서 머리 탁 이렇게 던지는 거 있잖아요. 알아요 알아요. 그거를 여기에 전복 시켜봤습니다. 자 여기 500원이 있습니다. 이쪽에 1단계잖아요. 1단계 손. 되는 거예요. 쭉쭉쭉쭉쭉. 저희는 생일빵을 봤는데 받겠습니까? 빨리 때려주세요. 제가 선택해야 됩니까? 아 예예예. 귀찮아 하시는 거 같으니까 당신이 때려주세요. 고맙습니다. 도혁아. 생일 축하해. 으악. 야 맛있겠다. 바로 아이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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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장에서 말려서 온 빵을 왜 굳이 피십니까? 도혁아. 생일 축하해. 고마워. 도전. 1단의 도전. 어. 도전. 브라보. 이거 보면 진짜 김도 눈깔 빠집니다. 눈깔에 빠집니다. 눈알 빠져나올 정도의 개쩌는 상품. 그 상품은 바로. 눈깔 안경. 눈이 뿅. 빠집니다. 브라보. 작용해보시겠어요? 금쪽 1호 변신. 뿅. 아잉. 엉엉엉. 눈 안 보여요. 오. 오. 괜찮습니다. 눈알 빠지는 안경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바로 2단계 가겠습니다. 2단계 가. 오. 2단계 가. 오지마. 지금까지 성년들은 장난이었습니다. 촬영하면서 벌칙이 막 어디 맞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피브라늄 팬티. 빠밤. 이걸 착용하고 맞잖아요. 한대도 안 아픕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게. 그냥 맞을 때. 그냥 세게 내리세요. 예. 예. 야 이렇게는 아픈데요. 하지만. 비브라늄 팬티를 입으면. 비브라늄 팬티를 입었어요. 비브라늄 팬티를 입었어요. 안 아프요. 개아빠. 아니요. 하나도 안 아프지. 해봐요. 딱. 그래 해봐. 그냥 맞을 때는. 이렇게나 아픕니다. 하지만. 비브라늄 팬티를 입잖아요. 불이 안 느껴집니다. 안 아프죠? 네. 야. 알았구나. 웃잖아요. 빨리 3단계 도전하겠습니다. 그럼 이거. 비브라늄 팬티 날아가는데요. 버려주세요. 아 진짜 아쉽다. 혹시 우리 생일 당사자분께 그 소식을 말씀 안 드렸나. 아까 1라운드 홀짝 게임은 단판이었잖아. 하지만 이 동전 던질 게임은 몇 판이지? 세 판이요. 누가 이런 혜택을? 방금 제가 만들었어요. 이런 줄 알아요. 당시에 오늘. 생일이니깐. 뒤에 두 번 남았고요. 다시 1단계부터 가시면 됩니다. 1단계부터. 지금 감을 잡으신 것 같은데. 이제 기회는 한 번 남았습니다. 1단계부터. 아이고. 수고하네. 이거 봐요.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더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멈추시겠어요? 저 보너스로 때려주세요. 아 추억의 보너스요? 물론 손에 묶이시라는 모지 아니요. 구혁아. 왜? 생일 축하해. 자 바로 갑니다. 아이고. 1단계 누나의 저탕 가져가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자 하나 제안해도 될까요? 5단계 한 번만 싹 보여주는 건 어떻습니까? 정말 그러면 뭐? 집중해서 열심히. 그때처럼 미리 보기로 싹 이렇게 할게요. 자 우리 조수의 등판을 이용한. 5단계 선물 미리 보기. 하나. 둘 셋. 끝장. 어? 한 번도 가능한가요? 진짜 레알 맞춰버립니다. 끝장. 헤드센 아니야? 애플 헤드센? 몰라요. 저희는 설명 안 드리고요. 일단 지금 몇 차식이지? 지금 2차식. 아. 2단계는 이제 뭐 가볍게. 아. 아이고. 마지막 3차식. 예쁩니다. 어. 어. 들어간거죠? 왜 그러세요 사장님. 사장님. 학이 나왔네요. 숫자가 나왔으면 탈락이었지만. 학이 나와서. 흥분입니다. 렌트하십니까? 오늘 김두혁씨는 생일자입니다. 2단계 가면 돼요. 2단계. 아우. 아우. 아유. 숫자. 이제 빠르게 때려주세요. 지금 감 잡았습니다. 들어가 생일 축하해요. 자. 바로 하세요. 자. 가세요. 돈 안 들어갔잖아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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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차 시도. 예. 네. 감 잡았어요. 감 잡았어요. 아우. 아우. 왜 준비한 애들이 더 아쉬워해. 선물이 엄청 많아요. 당신을 위한 선물들이란 말입니다. 결과 생일 축하해. 좀 잘해봐. 자 오늘. 그냥 참가자가 아니잖아요. 세 개일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죠 조수? 혜택을 드려야죠. 어떤 혜택이죠? 이 친구 녀석을 좀 앞으로 생길까요? 역시 조수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알게 되죠. 야 파견물. 참. 너무 좋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행복해요. 아까 그거에 맞춰서 내 손 감각을 맞춰놨는데 아마 귀엽어요. 이번에 시도가 남아있으니까요. 아우. 집중하세요. 아우. 오늘 김두영씨가 무슨 날이죠? 생일이에요. 방금 리플레이 보여드리면 형 Championship. 동두렁통 동두렁통 동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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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둑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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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 이렇게 갑니다. 3단계 선물 보여주고 싶나 보구만. 도전! 와우. 당신 들어갈때까지. 대의 시간 걸려요. 이. 그럼 4단계 도전 가능한 거죠? 그럼요. 상당히 선발 빨리 보일 수 있는 번째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김도혁이 선물에 대한 중요함이 없어서 그럴 때 필요한 진짜 이거 김도혁을 위한 소화기 소맥 세트 뭐야 이거? 사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 소주라 생각하시고요 이게 맥주예요 맥주로 갑니다 야 소맥이잖아요 잘 섞어주시고요 소맥 소화기 세트 봐주시겠습니까? 아니요 이게 좋은 거를? 아 왜냐면 아까 불량처럼 흘러내는 거 보고 떨어졌습니다 관심이 죄송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상품이 살짝 하자가 있었습니다 불량품이 있어서 저희가 그거를 보답해드리고자 이 한 칸을 먼저 당겨드리겠습니다 이거 진짜 선발주를 안 해 얘네 자 그럼 바로 4단계 여기 가시면 됩니다 이게 몇 번째 도전이죠? 첫 번째로 할까요? 기억도 안 나는데? 예 예 첫 번째 도전으로 할게 천만 안 밟으면 되잖아요 아이 밟아도 돼요? 네 강조수 그래서 강조 오늘 이거 끝나고 뭐 약속이 있으신가? 왜 이렇게 빨리 끝내려고 하시는 거지? 아니 뭐 선물 주고 싶어서 아 그랬어? 예 4단계 도전 밥그릇 우와 이거 들어갔잖아 김두덕씨 그럴 때 모자 쓰면은 모자 막 젖을까봐 이런 걱정이 되잖아요 그런 걱정이 필요한 거죠 이리 봐요 모자 모산 아 모자 네? 우자 아 앞에 깔린 단은 없죠 이름을 해요 우자 모산 아 이렇게 하시고요 하늘에서 눈이 옵니다 지금 눈 내리는 게 느껴지셨나요? 몰랐죠? 저 이거 마음에 듭니다 이걸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 더 가시겠습니까? 더 가봐야죠 알겠습니다 이거 이름이 뭐라고요? 우자 모산 지신병환 6단계 선물했어 이거 제가 6단계 성공했잖아요 6단계의 선물이 뭔지도 모를 수 있나요? 아니요? 에이 씨발놈아 에이 씨끼들아 왕건 금쪽이라 하세요 황기 생일입니다 황기야 황기야 너무 멋졌습니다 여기서 끝내시겠습니까? 아니면 막 하겠습니다 이거 희망이 보입니다 생일빵 골라주세요 캄팍 크림빵 황기야 생일 축하해 땅 한번 짚어도 되나요? 생일 뭐 마음대로 하세요 생일이니까 감사합니다 아우 이 어려운 1단계를 성공하시다니 아이고 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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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더 힘들어 4단계를 레알 열었다 와 맞고 나왔으면 들어간 거죠 그럼 생일을 이행해보세요 저 웃기면 통과해야 됩니다 생일! 먹다 까지가 걸렸습니다 일! 일요일에요 다 먹혔어요? 예 아 씨 방구를 이행시 해봐야 되겠습니까? 방 방구 저 구라야 난 이런 똥 방구가 웃기지 생일 이행시로 저를 웃겼고 방구 이행시로 우리 조수를 웃겼잖아요 이거 성공한 거로 쳐야겠습니다 대망의 5단계 선물은요 에어팟 맥스입니다 근데 5단계 나 저 투명컵 성공 안 했는데? 난 밥그릇 성공했어 지금 멍청아 미리 보기였어요 자 이제 물컵 성공하시면 됩니다 자 에어팟 맥스가 걸렸습니다 아 잠깐만요 지금 잠깐만 저 냄새 왜 이렇게 심해 앞으로 촬영 시에 방귀를 끼지 않는다면 반칸 더 당겨드리겠습니다 절대 끼지 않겠습니다 실수는 봐주세요 나올 것 같으면 나가서 끼고 오세요 아니면 딱 손들고 얘기하거나 네 저기 준비해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다 드렸다 자 1단계부터 가셔야 돼요 자 대망의 5단계 상품은 에어팟 맥스예요 꼼꼼 에어팟 맥스 멈추시겠습니까? 2단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보고 나서 결정해야죠 그러면 생일이니까 아이 선택 걸어드릴게요 혹시 그 500원 여기 한번 올려놔 보시겠어요? 그리고 결혼 뭐가 떠오르죠 김장 그렇죠 그럼 모든 가족들이 행복해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5대째 내려오는 종갓집 침칩 이불입니다 지안입니다 보석 좋아집니다 너무 좋아하죠 다이아몬드 루비 사파이어 이렇게 싹 다 박혀있는 요술공주 세트 하나 더 남았습니다 프링글스가 30주년이 됐는데 기념으로 한적판이 나왔어요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나 봐도 수상한 통인데 열어볼까? 소갓집 마지막으로 이거 찐색 하나 남아있습니다 최근에 여행 어디 가고 싶다고 했죠? 당신이 좋아하는 해리포터가 있고 유니버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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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있죠? 거기 일본 일본 2박 3일 항공권 그치 아닙니다 일본 2박 3일 숙소 5성급 호텔이고요 그치 아닙니다 유니버셜 입장용까지 드립니다 이거 다 하면 100만원이 넘어요 저번 욕심부리면 돼저버리지에서 제가 아이패드에서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근데 에어팟맥스에서 멈춘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공기컵 넣으면 되는 겁니다 공기컵 넣으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나요? 몇 번이었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첫 번째 얘기야? 몇 번 남았어요 1단계부터 해야 되나요? 이거 여기 열이 파세요 예 혹시 이것들 좀 거슬리시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아 치워하는 거군요 카페가 가리는 거 같은데요 손 좀 차가우세요? 바닥에 대고 있으면 네 이거 카페 때 드셔도 돼요 딱 드셔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됩니까? 오늘 무슨 날이죠? 생일입니다 한 팀입니다 야 이 어려운 6단계를 이 모든 선물 세트와 일본 2박 3일 여행권이 있습니다 마지막 1단계는요 목걸음 선물이 있습니다 잠시 후 아침에 눈을 뜨면 지난 밤이 궁금해 내려놓고 난 어린 꼬마 탐정이다 저는 유명한 탐정입니다 유명한 탐정에게 독심을 날려서 휘 흐흐흐흠 유명한 잠들었고 이럴 때 마법같은 범인은 김도혁이다 아 이거 탐남다 한 번 해보시겠어요? 난 고난이야 호캉이가 될 거야 뭔데 이거? 그거와 현금 200만원 도전하시겠습니까? 여기만 하면 성공입니다 기회에 몇 번입니까? 기회에 단 한 번입니다 잠깐 타임 저희가 내부회의를 한 번 해봤어요 아무리 오늘이 김도혁 생일 기념 콘텐츠라고 해도 솔직히 너무 많이 봐줬습니다 원래 저기 떡을 여기까지 땡겨와가지고 여기는 다 건너뛰고 너무 많이 봐줬어요 하지만 생각을 해봤죠 왜 몇 번 더 몇 번 나오는 거야 그래서 2번만큼은 진짜 공평하게 원래대로 돌아가서 3번 안에 저 소주컵에 넣으셔야 됩니다 아니면 물검처럼 사라집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멈추시겠습니까? 멈추면 1번 여행권은 갖고 가는 거야 도전 도전 자 첫 번째 도전 와 방향은 맞았는데 나 200만 원 딸 거야 나 200만 원 딸 거야 아 아 살짝 건드렸어 아 어? 컵이 부서지듯이 당신의 모든 선물로 부수고 싶다 이것도 반납하셔야 됩니다 나의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그렇게나 많은 기회를 다음번에 달달한 유혹에 넘어가서 참여하다 결국에는 파산 오늘의 경우 또 한번 외쳐보고 끝이 되겠습니다 욕심 부리면 떼져버리는 거야 이렇게 돌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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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불라라라라라라 화이팅 화이팅